호랑이 곁에서 잠든 스님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호랑이는 길가에 있는 바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는 앞이 차양처럼 들려있고 안쪽에 조그만 굴이 있었습니다. 소나기 염퍼는 엄청나구나. 빈 지게를 짓고 잿길을 올라가던 사내가 방금 호랑이가 들어간 바위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흥 사내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사내는 넘어진 채 손에 쥐고 가던 작대기로 호랑이를 겨누며 일어섰지요. 호랑이가 금방 뛰쳐나올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돌아서거나 물러서거나 움직이기만 하면 대번에 뛰쳐나와 뒷덜미를 물 것 같았어요. 사내는 그대로 작대기를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대번에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작대기를 겨눈 채 서 있고 호랑이는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굴 속으로 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굴이 깊이 뚫려 있는 줄 알았더니 뒤가 막혀있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사내는 잔뜩 겁먹은 상판으로 혼자 고시렁거렸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그쳤어요. 그러나 사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으르렁거렸어요. 호랑이는 금방 뛰쳐나올 듯한 기재로 으르렁거리고 사내도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땀이 맺혀 땀방울이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그때 저쪽에서 길손이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얼른 얼굴에 땀을 닦으며 태어난 척 호랑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길손이 물었습니다. 잠깐 이리 좀 오십시오. 사내는 호랑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길손은 무슨 일이냐며 가까이 갔지요? 아이고 호랑이잖아? 길손은 깜짝 놀라 저만큼 도망쳤습니다. 어째서 작대기를 그렇게 겨누고만 있는 거요? 두들겨 잡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할 게 아니요? 내가 당장 저 호랑이를 때려잡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변이 잔뜩 급합니다. 잠깐만 이 작대기를 잡고 계십시오. 얼른 소변을 보고 와서 호랑이를 대번에 작살내겠소. 아이고 나는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길손은 두 손을 활활 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걱정 말고 잠깐만 잡고 있어요. 저 굴은 저렇게 좁은 데다 뒤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작대기를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얼른 오줌만 놓고 와서 호랑이를 대번에 잡겠습니다. 길가던 사내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가까이 오며 호랑이 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굴이 좁고 뒤가 막혀 호랑이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길가던 사내가 작대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시퍼런 눈으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아이고 안되겠소. 길손은 저만큼 다시 도망쳤습니다. 여보시오 호랑이 저놈을 잡아놓으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시오? 나는 호랑이를 많이 잡아봐서 압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부르는 것이 값이고 살하고 뼈는 보약 중에서도 으뜸가는 보약이라 부자들이 서로 사려고 박이 터집니다. 발톱과 이빨은 귀부인들 노리개로 돈을 받을지 모르고 하여간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모두가 돈이지요. 그 돈이면 저기 황해도 재령평야에서 제일 좋은 돈으로 스무마지기 값이 너끈합니다. 저 녀석을 잡아서 둘이 똑같이 나눕시다. 사내가 주워 섬기자 길손은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길손은 사내와 호랑이를 번갈아 보며 가까이 다가왔지요. 하지만 길손은 손이 덜덜 떨려서 다시 물러섰습니다. 여보시오 이 작대기를 이렇게 잡고 잠깐만 있으면 됩니다. 얼른 소변만 보고 와서 당장 때려잡을 테니 염려 말고 잠깐만 잡고 있으시오. 괜찮을까요? 길손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조심조심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를 한 번 보고 나서 작대기를 붙잡았지요. 아이고 살았다. 고생하십시오. 사내는 킬킬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당신도 다른 사람이 오거든 나처럼 둘러대고 도망치시오. 여보시오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요? 길손은 작대기를 붙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 고함을 지르면서도 눈은 호랑이를 보고 있었지요. 사람이 바뀌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금방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사내는 이를 낙물고 작대기에 힘을 주었지요. 그때 길손이 여러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작대기 잡은 사내는 얼른 소매로 땀을 닦으며 태어난 표장을 지었지요.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호랑이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후려갈길 참인데 오줌이 마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잠깐만 이 작대기를 잡고 계십시오. 사내는 아까 그 사람처럼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손들이 굴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고 정말 호랑이구먼. 이제 알았다. 아까 주막에서 들은 호랑이가 바로 이 호랑이구먼. 안 속아요 안 속아. 길손들은 용용죽겠지 하는 표정으로 킬킬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소문까지 나버렸다면 나는 죽었네. 저 녀석이 사모 배가 고프면 영락없이 뛰쳐나와 나를 잡아먹을 텐데.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오는 소리를 하며 절을 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아까 그 사람들과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내는 소매로 땀을 문지르며 태연한 표장을 지었지요. 저게 아까 주막에서 들은 그 호랑이굴 같다. 정말로 저렇게 작대기를 겨누고 있구나. 길손들은 킬킬거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온몸에서 맥이 쭉 빠졌지요. 호랑이가 정말 눈에 퍼렇게 불을 켜고 있네. 아이고 무서워. 그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도 길손들이 오며 지레 킬킬거립니다. 모두 소문을 듣고 오는 것이지요. 아이고 제 양쪽 주막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사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때 젊은 스님이 오고 있었어요. 사내의 눈에 빛이 번쩍했습니다. 스님 잠깐 이리 좀 오십시오. 사내는 호랑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손을 까불었습니다. 새님이 멀뚱한 눈으로 보고 있다가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뭐 하고 있는 거요? 스님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저는 호랑이를 여러 마리 잡은 사람입니다. 저 녀석도 잡으려면 온 힘을 다 써야 하는데 제가 지금 오줌이 급합니다. 제가 오줌을 누고 올 때까지 작대기를 잠깐만 잡고 계십시오. 스님은 겁먹은 눈을 뒤룩거리며 호랑이와 사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얼른 오줌만 두고 와서 당장 저놈을 잡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 녀석은 이미 기가 죽었습니다. 저 녀석이 으르렁거리기는 합니다만 이미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합니다. 새님은 호랑이를 보며 조심스레 작대기를 잡았습니다. 새님 고생하십시오. 저도 어떤 녀석한테 속아서 여태 생고생을 했습니다. 새님도 다른 사람이 오거든 교대하십시오. 여보시오. 생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새님이 작대기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어떤 녀석한테 속아서 생고생을 했소. 당신도 생사람이 오거든 교대하시오. 새님은 호랑이를 보며 연보를 했습니다. 관생보설. 새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작대기를 겨누고 있었지요. 한참 만에 길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스님이 걸려들었구나. 스님 이거 받으시오. 일행 가운데서 한 사람이 생돼지고기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스님한테 작대기를 넘기고 왔다는 사람이 주막에서 사서 보냈디다. 호랑이가 사무 배가 고프면 스님을 잡아먹을지 모르니 이 고기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길손은 조심조심 다가와서 돼지고기를 스님 발 앞에 놓고 얼른 도망쳤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힐끔거리며 돼지고기 한 덩이를 집었어요. 호랑아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거 먹어라. 스님은 겨두고 있던 작대기를 조금 내리며 돼지고기를 호랑이 앞에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금방 튀어나올 듯 으르렁거렸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다시 작대기를 겨눘습니다. 길손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뛰쳐나오지 않고 돼지고기와 스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천천히 몇 발짝 나오더니 고기 덩어리를 덥썩 물고 들어갔지요. 호랑이는 그 고기 덩어리를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호랑아 고기를 던졌더니 흙이 묻는구나. 내 손에서 받아 먹어라. 스님은 고기 덩어리를 던지지 않고 조심조심 가까이 가며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어흥하며 스님과 고기 덩어리를 번갈아 봤지요. 눈에 살기도 조금 잦아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스님과 고기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기 덩어리를 물고 물러섰습니다. 자 더 먹어라. 스님은 이번에는 작대기를 내리고 고기 덩어리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덩어리였지요. 호랑이는 이번엔 경계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한 손으로 고기를 내밀며 다른 손으로는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스님은 고기 덩어리를 들고 더 가까이 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조금 다가왔어요. 스님은 고기를 내밀며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나도 굴로 좀 들어가자. 스님은 조심조심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작대기를 들고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뻐근하다. 스님은 바위벽에다 등을 기대고 호랑이 앞으로 다리를 폈습니다. 호랑이는 펴고 있던 제 아빠를 비켜주었지요. 스님은 두 다리를 쭉 폈습니다. 손으로 슬그머니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이 소나기가 그치고 다시 해가 쨍쨍 내리쪄였습니다. 여기는 덥다. 이 바위 위 소나무 그늘로 올라가자. 호랑이는 길뜬 강아지처럼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라 바람이 여간 시원하지 않았지요. 스님이 바위 위 소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스님 뒤에 앉으며 스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몸뚱이가 아주 푹신하구나. 스님은 호랑이 목을 껴안고 호랑이한테 몸을 눕혔습니다. 스님은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때 길손이 여러 명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스님이 없네. 어디로 갔지? 호랑이도 없는걸. 호랑이가 스님을 잡아먹어버렸나 보다. 저기 작대기만 남아있잖아. 호랑이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어서 가자. 잔뜩 겁을 먹은 길손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와 스님은 아까 그 자세로 잠이 들어서 쿨쿨 잠만 잤답니다. 도둑 잡은 누렁이 옛날 평안도 영변 땅에 곽태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곽태어는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장군 김모량의 사위였어요. 그는 마음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곽태어는 이웃마을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곽태어가 사는 마을과 이웃마을 사이에는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곽태어는 이 고개를 천천히 혼자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칼을 뽑아둔 남자가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곽태어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험상구진 도둑이었어요. 날이 저먼 데다가 으슥한 고갯길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가진 돈을 모두 내어주어야 했지요. 도둑은 돈을 챙겨 넣은 뒤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를 죽여야겠다. 나는 내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 도둑은 곽태어 앞에 한 발 다가가더니 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곽태어는 뒤로 물러서며 그 칼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도둑에게 달려들어서 칼을 잡은 손을 발로 걷어찼지요. 그러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둑은 허리를 굽혀 칼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곽태어는 도둑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곽태어보다 힘이 셌습니다. 얼른 곽태어의 팔을 뿌리치더니 곽태어를 넘어뜨렸지요. 그런 다음 곽태어의 몸을 타고 앉아 한 손으로는 곽태어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집으려고 했어요.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 저편에서 손살같이 달려오는 개가 있었습니다. 곽태어네 집에서 기르는 누렁이었지요. 곽태어는 누렁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렁아 땅에 떨어진 칼을 물어라 멀리 내다 버려야 한다. 누렁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도둑이 막 칼을 잡으려는 순간 칼을 입으로 낚아채더니 풀숲 저편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칼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뒷덜미를 물었지요. 도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렁이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도둑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제야 각태어는 도둑에게서 개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곽태어는 누렁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누렁이도 기쁜지 주인의 몸을 혀로 앓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곽태어는 늘 누렁이와 함께 다녔습니다. 누렁이가 있으면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태어는 누렁이를 데리고 이웃마을로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곽태어는 잔치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마셔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누렁아 너도 배불리 먹었지?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곽태어는 누렁이를 납세우고 잔치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새해는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갯길을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네. 곽태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벌렁 들어 누워 고라 떨어졌지요. 곽태어는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이슥해졌을 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곽태어가 노운 풀밭 쪽으로 타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깨우려고 큰 소리로 몇 번 짖었습니다. 그러나 곽태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누렁이는 주둥이로 주인의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물어 주인의 몸을 흔들었지요. 그래도 곽태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이 노운 풀밭 가까이 타들어오는 불길을 불안한 눈초리로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처에 있는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이는 개울물에 몸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누운 풀밭 둘레를 대굴대굴 굴렀지요. 누렁이는 몇 번이나 개울을 오가며 이런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누운 풀밭 둘레는 물에 흠뻑 젖어 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곽태어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곽태어는 불이 난 것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풀밭 전체가 불에 탔는데 곽태어가 누운 곳만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누렁이는 물을 뒤집어쓴 채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곽태어는 자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 누렁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네가 또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곽태어는 누렁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에 대한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누렁이야말로 충성스러운 개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렁이를 칭찬했습니다. 곽태어는 누렁이를 데리고 사냥을 다녔습니다. 누렁이는 영리하고 용감하여 아주 사냥을 잘했지요. 한 번 산에 가면 멧돼지, 사슴, 토끼를 여러 마리씩 잡았습니다. 대단하구나. 너처럼 사냥 잘하는 개는 처음 봤다. 곽태어는 누렁이가 짐승을 잡아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누렁이 덕에 날마다 고기 맛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어느 날 곽태어는 누렁이와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곽태어에게 덤벼들어 어깨를 물었지요. 곽태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인이 당한 것을 본 누렁이는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호랑이 부라를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너무 아파 길길이 날뛰었어요. 누렁이를 떨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호랑이 부라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발에 채워 살임이 뜯겨나가고 피투성애가 되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지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제야 누렁이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져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인의 상처를 혀로 핥았지요. 곽태어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누렁이는 반가워 컹컹 짖었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나를 구해 주었구나. 곽태어는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누렁이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졌습니다. 누렁아 곽태어는 산길에서 누렁이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누렁이는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이미 날이 저물어 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을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떨어졌지만 목이 쉬어라 짖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곽태어가 날이 저물어도 오지 않자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더듬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곽태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곽태어를 돌려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곽태어는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누렁아, 내가 짖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산속에서 죽어갔겠지. 너는 또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곽태어는 누렁이를 얼싸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곽태어는 자기를 네 번씩이나 구해준 누렁이를 위해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러 주었답니다. 개를 구박한 며느리 어느 가난한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가 쌀을 내주어야만 며느리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지어놓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밥을 폈습니다. 제일 먼저 시아버지 밥을 푸고 아들 밥을 푸고 자기 밥을 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푸는 것이 누른 밥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 밥그릇을 부뜸하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개를 줘라. 며느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먹을 밥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른 밥을 개에게 주고 나면 자기는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밥을 개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누른 밥 한 그릇 가지고는 양에 차지 않았어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날마다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개가 먹지 못해 바싹바싹 말라가는구나. 왜 개에게 밥을 주지 않니? 시아버지는 굶주리는 개가 불쌍해서 며느리에게 밥을 주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개를 굶겼지요. 시아버지는 보다 못해 자기 밥을 조금 남겨 일부러 콧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얘야 이 밥에 콧물이 떨어졌으니 개나 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번에도 시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콧물이 떨어진 밥을 개에게 주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자기가 먹었지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틀림없이 개밥을 푸는 거지? 그럼요. 개에게 주라고 한 그릇 퍼서 부뜸하게 올려놓는 걸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개를 구박하느라 밥을 주지 않으니. 굶주리는 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개는 밥을 굶기는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수를 다짐했어요. 장마가 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논으로 물꼬를 보러 갔다가 물속에 앉아있는 구렁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구렁이는 머리가 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구렁이를 보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개가 구렁이로 변해 며느리에게 앙가품을 하러 왔나보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와서 며느리를 부엌에 있는 독 속에 숨겼지요. 얼마 뒤 구렁이가 집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구렁이는 며느리를 찾아 안방, 건넌방을 돌아다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구렁이는 독 주위를 한동안 빙빙 돌더니 독을 친친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이 꼼짝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렁이는 감은 것을 스르르 풀더니 시아버지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구렁이는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냈어요. 구렁이가 나간 뒤에 살펴보니 커다란 금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독 속에 있는 며느리를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다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학대하면 안갚음을 당한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못 배운 며느리 옛날에 천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주 정성들여 길렀지요. 좋은 옷 입히고 맛난 음식 먹이고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쳤습니다.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쳤지요. 글 읽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짓는 법, 그림 그리는 법, 글씨 쓰는 법에다가 노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걸음 걷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서 나이가 차니까 아주 훌륭한 색시감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겠다. 이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일만 남았군. 천석군 부자는 아주 흐뭇해서 여기저기 시집 보낼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웃동네 만석군 집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리로 시집 보내기로 했지요. 시집 보내는 날 사돈 영감에게 저희 집 딸에는 어릴 적부터 배울만한 것은 다 배웠답니다. 아마 사돈댁에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게요. 하고 은근히 딸 자랑도 했습니다. 만석군 집에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니까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예 아가야 듣자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그래 뭘 배웠느냐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을 글 외듯이 줄줄 외웠습니다. 글엔 천재를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는 열두 가지 모양을 익혔습니다. 오늘 때면 바로 시가 술술 나오고 책 서른 권을 한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푸수로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하루에 열폭 병풍수를 놓습니다. 삼백 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스무 가지 악기를 탈 줄 압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다 익혔습니다. 말씨와 앉음새 저라고 걸음 걷는 법도 배웠지요. 또 며느리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만큼 밀러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또 모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배운 것은 없느냐 예 그것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뭐가 못마땅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글 외듯이 줄줄이 외웠어요.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각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 차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물레로 명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짜서 중의적삼 치마저고리에 도포 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메어 걸음을 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할 줄은 아느냐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호령이 서리빨 같았습니다. 네가 많이 배웠다더니 쓸모없는 것만 배웠구나 일 중에서 농사지어 거두고 음식장만 하고 시를 자아 옷 짓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는이라 너는 다시 친정에 돌아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부터 배워가지고 오너라 이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이 되는 천석군 집에서 생각해보니 괘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만석군으로 사는 부잣집에서 며느리더러 온갖 험한 일을 다 배워가지고 오라니 그런 심한 경우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놓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내 그러면 제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어디 보자 이라고 자기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석군 집 아들을 부른 거지요? 불러놓고 자네 아버지는 우리 딸더러 일이란 일은 다 배워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래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고 물으니 예 잘 할 줄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설마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느냐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았어요. 나무 할 줄 아는가? 할 줄 압니다. 그럼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후딱 개오게나. 그러니까 사위는 지게를 덜렁지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안 돼서 나무를 산 더밀만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몸에 익은 솜씨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 밭갈이 할 줄은 아는가? 예 압니다. 저기 소가 있으니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게.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지워가지고 밭에 나가더니 소를 몰아 번개같이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다 갈고는 오줌장군을 날라다 밑거름까지 듬뿍 주고 왔습니다.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다 치고 신삼을 줄을 아는가? 네 압니다. 한번 해보게. 사위는 삼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밑토리 한 결레를 본때 있게 삼아 놓았습니다. 자네는 만석군 집에 살면서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입니다. 찬석군 집에서는 그때부터 딸에게 온갖 일을 가르쳤습니다. 밥 짓고 옷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서 다시 시집으로 보냈지요. 만석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좋아하며 며느리를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의 깊은 뜻 옛날 어느 산골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산골이라 논농사는 못 짓고 반농사를 지었는데 반농사라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을 파 일구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골을 지어 자갈도를 말끔히 드러낸 다음에 시를 뿌려야 싹이 잘나고 싹이 나면 북을 주고 두드리면 뱀 곳은 솎아주고 섬긴 곳은 모종을 내줘야 잘 자라고 잘하면 김매고 거름주며 보살피기를 자식 돌보듯 해야 곡식이 여무는 겁니다. 그러니 봄부터 가을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지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형제가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네 농사는 해가 갈수록 잘되고 아우네 농사는 날이 갈수록 오그라들었습니다. 형네 곡간에는 해마다 곡식 감하니까 수북수북 쌓이는데 아우네는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면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네 집에 가서 곡식을 구워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봄에 아우네 집에 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우는 할 수 없이 또 형을 찾아갔지요. 형님 먹을 것은 고사하고 당장 조밭에 뿌릴 씨가 없어 큰일입니다. 올해도 조 한 가마만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형은 아우를 곡간에 데리고 가더니 아주 잘 여문조를 골라 한 가마 퍼 담아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여문조이니 올해 조 농사를 지어 거두거든 꼭 이렇게 실한 걸로 갚아주게나 하는 겁니다. 아우가 들어보니 조금 서운했어요. 형이 여태까지 곡식섬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토를 단 적은 없었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형제 사이에 꾼이 무언이 할 게 있느냐 곡간에 가섰을 만큼 마음대로 퍼가라며 선선히 양식을 구워주던 형이 이렇게 말을 하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밭에 뿌릴 시가 없는 터에 맛할 수도 없어서 조 한 가마를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밭에 뿌려 가꾸어서 조 몇 섬을 거두었지요. 형이 한 말도 있고 해서 연어에 같으면 김 한 벌 메고 말것을 두 벌이나 메고 뒷걸음도 두 번 저다 부어서 제법 여문조를 거두었습니다. 마당질이 끝나는 대로 선참에 조 한 가마를 실하게 퍼담아 가지고 형을 찾아갔지요. 형님 지난 봄에 구워간 조 한 가마 지고 왔으니 받으세요. 그래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구워간 것은 제때 갚아야지 자네 조농사가 얼마나 잘되었는지 어디 한번 볼까 형이 이러면서 아우가 지고 온 조 가마를 풀어 했죠. 나다를 하나하나 만져보니 글쎄 이마를 잔뜩 찌푸리면서 손을 내젓는 겁니다. 이거야 원 쭉정이가 이렇게 많아서야 이걸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건 못 봤겠네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지어서 가져오게나 아우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 딴에는 농사를 잘 짓는다고 두 벌 김매고 두 벌 걸음 주어 애써 가꾼 것인데 그깟 쭉정이 좀 섞였다고 타박을 하며 물리치다니요 형제 사이에 이럴 도리가 있느냐 싶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조가만 이를 도로 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큰 마음 먹고 농사를 더 잘 지었어요. 꼬어쓴 조를 갚으러 갔다가 쭉정이가 석혔다고 형한테 구박받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아주 야무지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김도 세벌씩이나 메고 걸음도 세벌 저다 부어서 이삭을 참 여물게 만들어 거두었지요. 그걸 잘 덜어서 한가마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습니다. 지난해 섭섭했던 마음이 아직도 한 구석에 남아있는 터라 아무 말 없이 형 앞에 조가마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만큼 실하게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 어디 트집을 잡을 태면 잡아보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마나 형은 이번에도 가만히를 풀어 헤쳐 조 나다를 한움큼 집어들고 이잡듯이 살펴보더니 곡식 여문 것은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걸세 물에 담가봐야 알지 하면서 물을 한 동이 떠다 놓고 나다를 하나씩 담가 보는 겁니다. 나다른 거지 반 물에 가라앉았지만 물에 둥둥 뜨는 것도 있었지요. 그러니 형이 또 그걸 못 받겠다고 내쳤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조는 물에 담가도 뜨는 것이 없네. 내년 동사 잘 지어서 내가 구워준 조마냥 잘 여문 것으로 다시 가져오게나. 아우가 듣고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도 아닌 형제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요. 아무리 잘 여문조를 구워줬기로 써니 나다를 하나하나 물에 담가 보면서 까지 실한 것만 골라봤자고 드니 이렇게 야박한 인심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하도 야속하고 억울해서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이 무슨 드집을 잡으려 해도 못잡게끔 아주 실하디 실한 조를 거두리라 하고서 말입니다. 이른 봄부터 조밭에 매달려 씨뿌리고 속아주고 북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 자식 키우듯이 키웠습니다. 김도 네벌씩이나 메고 걸음도 네벌씩이나 저다부었지요. 그랬더니 이에 조농사는 정말 잘되었습니다. 몰래토리 같은 조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나달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잘 여물었습니다. 아오는 마당지를 끝내자마자 실한 조를 한가마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지요. 형님 조 받으세요. 이건 손발이 부르트도룽 농사지어 거둔 조이니 물에 담가보든지 키로 까불어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굶어졌더라도 다시는 형님한테 손벌리지 않겠습니다. 아오는 분이 날대로 나서 짊어지고 온 조가 말을 형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마나 형은 접대 그랬던 것처럼 조 나달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조가 개암같이 잘 여물었네 자네 이 조 가꿀 때 김은 몇 벌이나 메고 걸음은 몇 벌이나 줬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네 벌 김 메고 네 벌 걸음 준 것이니 어디 흠을 잡을 대면 잡아보세요. 아오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불뚝 거리는데 형은 껄껄 웃다가 아우를 덥서 껴안고 등을 도드리며 좋은 말로 달래주었습니다. 이 조는 도로 가지고 가서 자네 식구들과 먹게나 내가 처음부터 조를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네. 아우가 워낙 농사를 대충하기에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던 것이니 그 정성대로만 농사를 짓고 살게. 아우는 그제서야 형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그 뒤부터 참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서 형처럼 곡간에 곡식을 그득하게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3년 농사로 배울 걸 다 배워서 상농군이 된 거지요. 그러기에 농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농사꾼 손끝에 달렸다고 한답니다. 쌀 나오는 바위 옛날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는 스님이 딱 한 분 있었는데 이 스님은 참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연보를 외우고 불경을 읽고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요.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종일 불경을 읽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쇄약해져서 나중에는 마을의 시주를 얻으러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밥을 안 먹고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불경만 읽다 보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겨우겨우 일어나 절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려고 말이에요. 엎어지며 자빠지며 산을 오르다 보니 바위 앞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그만 바위구멍 앞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님은 내가 며칠을 굶었더니 헛것이 다 보이는군 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틀림없는 쌀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산속에 누가 쌀을 갖다 놓았을까?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글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기운이 나서 다시 불경을 읽고 연보를 외면서 공부를 했지요. 이렇게 며칠 동안 공부하다 보니 또 배가 고파졌습니다.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으려고 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바위 구멍 앞에 갔더니 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년의 쌀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참 이상한 일이군. 새님은 또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언제든지 배가 고파지면 뒷산 바위 구멍 앞에 갔습니다.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곤 했지요.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구나. 내가 마음 놓고 불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때마다 쌀을 내려주신 게지. 새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보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다른 스님 한 분이 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 스님은 연보를 외고 불경 읽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날마다 먹을 것이 모자란다고 투덜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이렇게 배가 고파서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던 새로운 스님이 늘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니까 주인 스님은 전보다 더 자주 쌀 나오는 구멍으로 가서 쌀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쌀을 얻어와서 밥을 많이 지어줘도 새로운 스님은 여전히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이 까지 밥 한 그릇 먹고 어떻게 연보를 웬덤. 주인 스님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쌀 나오는 구멍에 가서 쌀을 얻어와야만 했습니다. 새로 온 스님이 워낙 밥을 많이 먹으려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스님은 아침마다 주인 스님이 슬가머니 나가서 쌀을 한 대바 씩 가져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절 안에는 도대체 쌀을 넣어둔 곳간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 스님들을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주인 스님이 뒷산 바위 구멍 앞에서 쌀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기에 쌀을 모아둔 것일까? 주인 스님이 돌아간 뒤에 그곳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바위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새로운 스님은 몰래 뒷산 바위 구멍 앞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구멍 앞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옳지 이 구멍이 쌀 나오는 구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멍을 들여다보니 욕심이 벌어 솟아올랐습니다. 이 구멍 속에는 쌀이 끝도 없이 들어있겠군. 아예 이곳을 파서 쌀을 닦아내면 부자가 되겠구나. 욕심쟁이 스님은 곡괭이를 가져다가 바위를 깨트리고 구멍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쌀이 나오지 않더래요. 자꾸자꾸 파니까 흙탕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구멍이 메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곳에서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참새 대신 똥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에는 사람도 집도 구경거리도 많았습니다. 김선달은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고 어느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어요. 먹성 좋은 김선달은 한 그릇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아 순식간에 국밥을 무려 다섯 그릇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아니 대체 사람이야 돼지야? 주먹집 40년에 이런 양반은 처음 보겠네. 주모는 김선달의 먹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배불리 먹은 김선달은 주막에서 나와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똥이 마려웠습니다. 김선달은 배를 문지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배야 똥이 마려워 못 견디겠네 국밥을 다섯 그릇이나 먹었더니 탈이 났나 봐. 김선달은 똥을 눌만한 곳을 찾아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골목 끝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옳지 저 은행나무 뒤에서 볼일을 보면 되겠군. 김선달은 은행나무 뒤로 후다닥 달려가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라고는 쪼그리고 앉아 주먹만한 똥을 누웠지요. 이제 살 것 같다. 모처럼 잘 먹고 똥도 잘 누웠네. 김선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바지를 식혀 올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쥔 포졸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에요. 포졸은 김선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나무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포졸을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은행나무 뒤에서 똥을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벌을 받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김선달은 재빨리 갓을 벗어 똥이 보이지 않게 덮고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소 나 좀 도와주시오. 포졸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갓의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김선달을 의아한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보다시피 내가 이 갓으로 참새를 잡았어. 그런데 이렇게 갓 속에 가두어 두긴 했지만 참새를 묶을 끈이 없어서 꺼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보고 참새를 묶을 끈을 구해달라는 거요? 포졸이 묻자 김선달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포졸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소 내가 얼른 가서 참새를 묶을 끈을 가져올 동안 이 참새를 좀 지켜주시오 달아나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갓을 누르고 있어주시오 알겠소 참새는 내가 봐줄 테니 어서 다녀오시오 고맙소 그런데 얼른 다녀오리다 김선달은 포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김선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김선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포졸한테 참새가 아닌 자신의 똥을 맡기고는 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참새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나 포졸은 김선달이 사라진 골목 저편을 바라보다가 갓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갓 속에 참새가 있다고 했지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참새가 죽은 것 같군. 그렇다면 이 녀석을 가져다가 참새구이나 해먹을까 포졸은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참새구이를 안주로 해서 술 한잔 하는 거야. 포졸은 참새를 꺼내기 위해 갓을 살짝 들추었어요. 그리고 참새를 움켜잡으려고 속으로 살짝 손을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으아 똥이잖아 포졸은 손에 잡힌 똥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맙소서 참새 대신 똥을 잡더니 하면서 말입니다. 처녀로 된 흰둥이 제주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부엔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당에 다니지 않고 날마다 바닷가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나와보니 어떤 거인이 바위 위에 벌거벗고 누워 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거인을 보자 장난기가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가서 말총을 가져왔지요. 아이는 말총으로 거인의 불알을 묶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돌아간 뒤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거인은 아랫도리를 만지며 얼굴을 찡그렸지요. 아이고 갑자기 왜 불알이 아프지? 거인은 아파서 발을 동동거리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인은 물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 바닷가에서는 한동안 거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예쁜 소녀가 바닷속에서 나왔습니다. 소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걱정이란다. 아버지 병을 고쳐줄 용한 의원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니? 너희 아버지는 어디가 아프시니? 불알이 아프시되 아버지 병만 고쳐준다면 그 은혜는 꼭 갚을 거야. 아이는 소녀가 거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 병은 나도 고칠 수 있지. 문제없어. 아이의 말에 소녀는 반색을 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당장 우리 집에 가자. 잠깐만 기다려봐 집에 좀 다녀올게. 아이는 자기 집으로 가서 면도칼 하나를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녀를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갔지요. 바닷속에는 의리의리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소녀의 안내를 받아 어느 방으로 들어가 보니 거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인은 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의원을 모셔왔어요. 이제 아버지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니. 거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 공은 있지 않겠소. 제가 반드시 병을 고쳐드릴 테니 염려 마십시오. 아인은 거인을 위로하고 숨겨가지고 온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그 면도칼로 불알을 묶은 말총을 툭 끊었지요. 그러자 거인이 소리쳤습니다. 어? 하나도 안 아프네. 병이 다 나았어. 거인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웠습니다. 거인은 아이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 대접한 다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은 내 딸과 오색주머니와 강아지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가지시오. 아이는 거인 옆에 앉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을 데려가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지요. 아이는 거인이 내놓은 오색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오색주머니를 가져가 봐야 모래나 담고 노는 것 밖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거인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를 바라보았어요. 강아지는 데리고 놀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털빛이 희다고 강아지를 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흰둥이가 집에 온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을까? 아이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잠을 자지 않고 숨어서 부엌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딱 울음소리가 들리자 흰둥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흰둥이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더니 강아지 가죽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예쁜 처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처녀는 강아지 가죽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녀는 상을 다 차려놓은 뒤 강아지 가죽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부엌에서 나갔어요. 이튿날 새벽 아이는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처녀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아이는 강아지 가죽을 몰래 가지고 나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강아지 가죽이 없어지자 처녀는 강아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 후 아이는 처녀와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똥으로 살린 물고기 옛날 어느 마을에 오어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절 이름이 항사사 였는데 내 물고기라는 뜻인 오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신라 시대에 해공이라는 나이 든 스님이 운제 산 자락에 있는 항사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해공 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별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삼태기를 등에 쥐고 춤추고 노래하며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또한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어김없이 푸른 옷을 입은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라고는 얼굴을 불숨 내밀었는데 해공 스님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물에서 금방 나왔는데도 옷이 전혀 물에 젖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통력이 있었던 해공 스님이 항사사에서 머무르고 있을 즈음 원효대사도 운제산 계곡에 원효함을 짓고 열심히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해공 스님과 원효대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운제산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잠시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던 해공 스님이 원효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랜만에 저 물고기들을 가지고 법력이나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원효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이렇게 하세 각자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씹지 않고 산채로 꿀떡 삼키는 거야. 그리고 바로 똥을 누워 그 물고기가 몸 밖으로 살아서 나오게 하는 거지. 그거 재미있겠군.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산채로 꿀꺽 삼켰지요. 자 이제 똥을 누러 가세.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바위 뒤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 얼른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삼킨 물고기가 곧바로 똥을 통해서 나왔어요.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물고기들을 계곡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살아서 헤엄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기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가 바로 내 물고기라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서로 자신의 물고기라고 우겼으니 말입니다. 내가 삼켰던 물고기라니까. 아니야 자네 것은 저기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고 내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야.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사사라는 절은 두 스님이 서로 내 물고기라고 말했다고 하여 오 어사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녀와 개 어느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때문에 늘 걱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으로 몇 년째 시름시름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품팔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 혼자서 생계를 꾸려 가자니 늘 어려웠지요. 어머니 약값을 벌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성으로 어머니를 간호하며 열심히 일을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마을로 일을 나간 소녀가 밤이 이슥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잔치집 일이 늦게 끝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소녀를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소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방금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야 꿈의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잉어를 고아먹어라 그리하면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지 않겠니 이 말을 믿어도 될까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소녀는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고 하니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이 한겨울이니 어디서 잉어를 찾는단 말이냐 그래도 혹시 알아요 어딘가에 잉어가 있을지 그랬으면 좋으련만 있어도 우리 형편으로는 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소녀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들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잉어를 고아먹어라 그리하면 병이 나으리라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잉어를 구해드리자 찾아보면 있을 거야 우선 이 산속에 있는 연못을 찾아가 보자 소녀는 기다란 꼬챙이와 그릇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산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저만치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넌 누구니? 집이 없니? 소녀가 다정하게 물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소녀의 치맛자락을 물었어요. 그러고는 따라오라는 듯 잡아 끌었습니다. 소녀는 개가 이끄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한참 따라가 보니 꽁꽁 얼어붙은 널따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얼음을 깼어요. 둥그런 구멍이 생겼습니다. 소녀는 준비해온 기다란 꼬챙이를 구멍 속에 넣고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림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잉어가 잡힐 리가 없었지요. 소녀는 꼬챙이를 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소녀 곁에 서있던 개가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개는 물속을 헤엄치더니 얼음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잉어를 그릇에 담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개가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개는 집이 바라보이는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머리가 허옇고 소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말했어요. 예야 나는 이 산의 신령이다. 어머니를 잘 섬기는 네가 기특하여 잉어를 잡아주는 것이니 푹 고와드려라. 어머니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까 그 개는 산신령님이 둔갑을 낳신 거로구나.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소녀는 집으로 들어가 잉어를 고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병든 어머니께 드렸지요. 어머니는 잉어를 먹고 하루 만에 병이 나았답니다. 여우를 잡은 개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이순풍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순풍은 모험심이 강하고 백장이 도둑했어요. 공동묘지에서 잠을 잘 만큼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풍은 산길을 가다가 여우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여우 굴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굴 속에 들어앉아 있었지요. 사람의 해골을 돌로 다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여우는 해골을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딱 들어 맞았어요. 이순풍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여우가 하는 짓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여우는 굴밖으로 나오더니 늙은이로 둔갑했습니다. 이순풍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우가 머리에 사람의 해골을 쓰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맞았구나. 늙은이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이순풍은 늙은이의 뒤를 밟았어요. 늙은이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전체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만에 마을 사람 대부분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때 주막에 있던 늙은이가 환자들을 치료하러 나섰습니다. 늙은이가 지어준 약을 먹고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늙은이는 병을 낫게 해준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했지요. 늙은이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늙은이는 마을에 온 지 사흘 만에 마을 전체의 재산을 거머쥐 습니다. 이순풍은 늙은이가 하는 짓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순풍은 몰래 주막으로 찾아가 늙은이를 습격했습니다. 늙은이는 이순풍의 칼을 막고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이순풍은 늙은이로 둔갑한 여우가 감춰둔 재물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예전에 여우굴이 있던 곳으로 갔지요. 그런데 여우굴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낯선 무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순풍은 무덤을 쭉 둘러보다가 젊은 여자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무덤 앞에 쓰러져 통곡하고 있었지요. 이순풍은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슬퍼도 참으셔야지요. 이순풍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여자는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무덤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남편의 무덤입니다. 옆에 것은 시아버지 무덤 그 옆에 것은 시어머니 무덤 이순풍은 여자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로 데려가 살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자 여자는 뜰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순풍은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순풍이 다시 나타날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풍은 여자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순풍을 황소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농부에게 팔아버렸어요. 여자는 농부에게 이순풍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황소는 평소에 일을 잘하는데 배추밭에만 가면 게으름을 피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밭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세요. 농부는 여자의 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배추밭 근처에는 얼신도 못하게 했지요. 황소가 된 이순풍은 뼈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농부가 친척집 황갑잔치에 가는 바람에 집을 비웠습니다. 이때 이웃집에서 황소를 빌리러 왔습니다. 잠깐 밭을 갈고 돌려주겠다는 청이었지요. 농부의 부인이 선선히 빌려주었습니다. 이순풍은 이웃집 사람에게 이끌려 밭으로 향했어요. 때마침 배추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순풍은 곧비를 뿌리치고 배추밭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재빨리 배추를 씹어 먹었어요. 그러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풍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순풍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동안 황소가 되어 죽을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여우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이순풍은 무덤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만났던 곳이지요. 아무래도 이 무덤들이 수상해 여우가 재물을 이곳에 감춰둔 것이 아닐까 이순풍은 이런 생각이 들어 무덤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무덤 속에서 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순풍은 자루를 가져와 돈을 모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우가 무덤에 들렀습니다. 여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묻어두었던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들림없이 이순풍 짓이야 이놈이 감히 나한테 도전해오다니 어디 두고 보자. 여우는 이순풍이 사는 마을 쪽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한편 이순풍은 여우의 공격에 대비하여 개를 열 마리나 샀습니다. 모두 사납고 용감한 개들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순풍은 말을 타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이순풍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밭을 지나 냇가에 닿았습니다. 어떤 여인이 냇가에 쭈그리고 앉아 그릇을 씻고 있었어요. 여우가 분명히 그릇 씻을 때 나는 달그락 소리가 여우의 발톱 가는 소리잖아. 이순풍은 여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밤중에 웬 설거지입니까?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이순풍의 말에 여인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말까지 데워주시렵니까? 그러지요. 어서 말에 오르십시요. 이순풍은 여인을 말에 태우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풍이 기르는 개들이었지요. 개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순풍은 잽싸게 말해서 뛰어내렸습니다. 말 위에는 여우 혼자 남았습니다. 개들은 일제히 여우에게 달려들었어요. 개들이 물어 뜯자 여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개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요. 여우는 개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여우들이 많이 살았는데 개들이 물어 죽여서 거의 감추었다고 합니다. 똥이 열리는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형은 아주 잘 살았지만 동생은 무척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동생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형이 혼자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은 농사지을 땅도 많아서 창고에는 언제나 쌀이 가득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땅 한 평도 없이 남의 집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봄 동생은 오랫동안 일거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집 식구들은 물만 마시며 며칠을 지내야 했어요. 며칠을 굶게 되자 견디다 못한 동생은 양식을 얻으러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형과 형수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요. 양식이 떨어져 온 식구가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형님 형수님 나중에 꼭 갚아드릴 테니 쌀을 조금만 빌려 주십시오. 그러자 형수가 말했습니다. 쌀을 공짜로 줄 수 없으니 나무를 해다 주면 밥을 주겠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동생은 그 길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밥그릇이 담긴 보따리를 동생에게 건네 주었어요. 동생은 보따리를 들고 기뻐하며 형의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의 집은 형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집까지 가려면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동생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자 동생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구나. 형수님한테 얻은 밥을 몇 숟가락만 떠먹어야 겠다. 동생은 보따리를 풀어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밥그릇이 제법 묵직했어요. 형수님이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주셨구나. 고맙기도 해라. 동생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밥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 안에는 밥 대신 똥만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나무를 한 짐이나 해다 주었는데 남도 아닌 동생을 이렇게 대접하더니 동생은 너무 기가 막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풀숲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검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풀숲으로 뛰어가더니 밥그릇 안에 담긴 똥을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 것이었어요. 동생은 강아지를 보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녀석 배가 고팠던 모양이로구나. 나 대신 너라도 배를 채웠으니 다행이다. 그래 넌 집이 어디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동생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나만 쫓아오네. 귀를 잃었구나. 동생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강아지를 기르기로 하고 검둥이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검둥이가 온 날부터 동생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식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가득 웃음이 많아지고 식구들 사이에는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동생을 야박하게 쫓아보냈던 형은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아직 아무 소식이 없지 지금쯤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형은 동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을 다 찾아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 시착한 동생과 식구들은 형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형은 동생 집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오래 굶었으면 뼈만 남았을 텐데 모두들 얼굴에 살이 오르고 기름기가 흐르네 게다가 뭐가 그리 즐겁다고 다들 웃고 있는 거지? 형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동생에게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검둥이를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검은 강아지를 데려온 뒤부터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감돌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말을 듣고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옆에 있는 검둥이를 발로 힘껏 걷어찼지요. 검둥이는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검둥이를 사당 밑에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검둥이를 모든 곳에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는 하루도 되지 않아 쑥쑥 자라나서 사당의 지붕을 뚫고 하늘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대나무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나무의 벼이삭이 잔뜩 달려있었던 거예요. 벼이삭들은 바람이 불자 우박처럼 후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후두둑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벼이삭을 거두어들여 큰 부자가 되었어요.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검둥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욕심 많은 형은 그날 밤 몰래 동생의 집 사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검둥이를 꺼내어 자신의 집 사당 밑에 옮겨 묻었지요. 며칠 뒤 검둥이를 묻은 곳에서 역시 대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는 지붕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대나무를 보고 뜰뜻이 기뻐했습니다. 대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어요. 우와 벼이삭이 굉장히 크네 꼭 복숭아만 한걸. 형은 너무 좋아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 하나가 툭 떨어지더니 형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똥 똥이잖아. 형은 입안에 가득 찬 똥을 뱉느라 정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나무에 달렸던 열매들이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 열매들은 모두 똥이었어요. 똥뼈락을 맞은 형은 눈감작할 사이에 똥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답니다. 허준의 깨달음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은 우리나라 의원 가운데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허준이 임금과 왕족의 병을 치료하는 의원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일입니다. 평상복을 입고 남산골 친구집에 갔다가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을 내려오던 참이었어요. 허준이 삼자 허준이 삼자 허준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인데 막대기로 무얼 두드리며 비는 소리였어요. 허준은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넘어다 보았습니다. 부엌에 불이 환한 게 정말 무얼 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허준이 삼자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사내는 부엌에 불을 떼면서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두드리며 그 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준이를 삼는다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허준은 한참 고개를 갸욱 거렸습니다. 감자나 밤 같은 먹을 거리 가운데 허준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그런 먹을 거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 그게 무슨 약초 이름이라면 자신이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 허준은 살인문을 밀치려 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남산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위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 오기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산골 양반이란 그런 오기쟁이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이나 속담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산골 딱깍바리 남산골 샌님 남산골 재앙동이 남산골 샌님은 왕에도 거름거리는 남는다. 남산골 샌님은 고지기 시킬 재주는 없어도 뗄 재주는 있다. 남산골 샌님들 역적 바라듯 하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숫재 생사람을 삼자고 하고 있으니 이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허준은 살인문을 밀쳤어요. 살인문은 신용일 뿐 잠가 놓지도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을 들여다보았지요. 망건을 쓴 멀쩡한 사내가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두드리며 허준이 삼자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한발 물러서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내가 부지깽이를 들고 내다보았어요. 몰고리 오두막집 처럼 꾀재재 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오는 일이 크게 신뢰인 줄 나오나 잘못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정중하게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누구신데 무슨 일이요? 이 골목을 지나다가 얼핏 주인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하도 이상해서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신뢰를 용서하십시오. 허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사내는 멀겋게 웃었습니다. 용서를 할 게 있습니까? 탑을 잡아 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의 총회를 받고 있는 허준이라는 놈을 삼자고 했으니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리겠지요. 사내는 남산골 딸깍바리 답게 허허 웃으며 시원스럽게 말했습니다. 허준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신 모양이지요. 억하심정으로 치면 억하심정이 하늘을 찌르지요. 허준은 어이가 없어 멍청하게 산해를 건너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살림이 이렇게 하늘날에 거칠 것이 없는 가난뱅이 올시다. 그동안 슬아의 자식 하나 두기가 소원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얻어 곱게 키웠습니다. 한데 병을 얻어 지금은 숨이 왔다갔다 하는 참입니다. 없는 살림에 돈들만한 것은 다 팔아 치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사내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준이한테 한번 보여 보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 드높은 궁중 담 안에 있는 허준이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허준이가 아무리 대단한 의원이라 한들 우리같이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지요. 그래서 하도 안타깝고 앨끓는 마음에 지질이 비벼낸 궁리가 이것이어서 허준이 이름이나 부르면서 백비탕을 끓이고 있는 참입니다. 백비탕이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맹탕으로 끓인 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내는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고 허준은 몽둥이 맞은 사람처럼 멍청하게 사내를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난치병에 걸린 백성들의 그런 심정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막댄병에 걸리면 자기한테 진찰이나 한번 받아보기가 마지막 소원이지요. 강원도 산골 사람이든 전라도 바다 한가운데 섬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삶자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준은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잡아다 삶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좀 빌린 것뿐인데 그게 허물이라면 얼마나 큰 허물이 겠습니까. 설사 그 때문에 허준이가 당장 죽는다 해도 생때 같은 자식이 죽어가는 판이라 그런 걸 염려할 경황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남산골 딸까빠리 다운 도끼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인장 말씀을 들으니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나도 맥을 좀 짚을 줄 하는 사람이니 그 아이 진맥이나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내는 금방 고개가 땅에 닿게 절을 하며 부랴부랴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안고 있는 아이는 이미 사색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요. 맥을 짚어보니 금방 숨이 넘어갈 참이었습니다. 우선 이걸 먹이시오. 허주는 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우왕 청시만을 하나를 꺼내 주었어.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다급하게 아이한테 먹였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저녁은 넘길 것입니다. 병세를 알았으니 내일 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먹이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허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어느 곳에 사는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사내는 부처님 다리 안듯 허준의 도루마기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허준은 사내 손을 잡고 안심을 식힌 다음 아침 일찍 약을 보내겠다며 집을 나왔지요. 허준은 이 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옷을 아무리 대단한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허준은 약속대로 아침 일찍 약을 보냈고 아들은 그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허준은 그 이유로 한문으로 되어 있던 여러가지 의학책들을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장기 틀에서 논의를 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에 가서 새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외가에 가는 바람에 두루 불편하구나 집도 한번 둘러보고 어서 다녀오너라. 아들은 수긋하게 대답을 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돌쇠야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저만큼 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이번에도 장기판에 빠졌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고이 참았지만 이번에도 그랬다가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다. 알겠느냐? 알았어. 돌쇠는 지난번 일이 생각나는지 혼자 웃으며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무하러 가다가 장기판에 빠져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장기만 도다가 아버지한테 혼줄이 났었거든요. 돌쇠야 아버지가 또 불렀습니다. 네가 여기서 일을 해라 암만 해도 못 믿겠다. 내가 갔다 오마 오늘도 틀림없이 장기판이 벌어졌을 것이다. 아버지는 괭이를 내던지며 나섰습니다. 염려 염려 말라 도 도 띠는 펫하고 성과를 부리며 그대로 갔습니다. 동네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벌써 장기판이 벌어졌지요. 모두가 자기보다 한참 하수들입니다. 이 동네에서 장기라면 어른은 돌쇠 아버지를 누를 사람이 없고 젊은 축은 돌쇠를 누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이야 아이고 차 떨어졌네 한숨만 물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장 받아 장 한숨만 물리자거니 안된다거니 떠들썩 갑니다. 장기 적구먼 곁에서 킬킬거리며 김을 뺍니다. 돌쇠는 저절로 장기판으로 발길이 끌렸습니다. 차가 떨어지자 판쇠가 이미 기울었지요. 포로 상을 쳐 돌쇠는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 있잖아 먹으라고 주란 말이야 돌쇠는 제 손으로 포를 잡아다가 상을 칩니다. 저쪽에서 마로 이쪽 포를 치자 이쪽 차 길이 트입니다. 장이야 차로 장을 부르자 대번의 판이 역전되었습니다. 역시 돌쇠구나 기왕 훈수를 하려면 네 아버지하고 함께 오지 왜 혼자 왔어? 몰린 쪽에서는 화가 나서 어긋하게 노려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밭에서 동네 쪽을 몇 번이나 건너다 보던 돌쇠 아버지는 상판이 점점 우거지 상판이 되어 갔지요. 이놈의 녀석이 또 장기판에 빠졌나? 그렇지만 그렇게 단단히 일렀는데 설마 그럴까 싶어 마음을 누그려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이놈이 영락없이 장기판에 빠졌구나. 이번에는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괭이를 내던지고 연기 쎈 고양이 상판으로 숨을 식은 거리며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친구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지요. 우리 돌새 못 봤나? 봤지? 어디서? 몰라서 못나? 이놈 자식 내 이번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주먹을 돌멩이처럼 단단히 쥐고 내달렸습니다. 도전자전 자네도 옛날 자네 아버지 속 많이 썩혔지 않아 가서 자네나 장기판에 빠지지 말게 정자나무 밑에서는 장기판이 한참 떠들썩 합니다. 짐작대로 거기 돌새가 쭈그리고 앉아있습니다. 장 안 받고 뭐하고 있어? 장기 도단 사람은 저같 집에 갔나? 왜같 집에 갔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돌새 아버지가 대번에 돌새 멱살을 잡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저 장은 돌새 아버지가 오셔도 못 받겠는걸? 이 말을 들은 돌새 아버지는 역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장기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장을 잘못 받으면 이쪽 차가 떨어지며 연장이 들어올 판이었지요. 돌새는 하는 수 없이 차를 포기할 생각으로 마로 손이 갔습니다. 이 녀석아 그러면 폭까지 떨어져. 아버지가 돌새 등짝을 냅다 갈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돌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포가 떨어진단 말이다. 포가 돌새 아버지는 고함을 질렀답니다. 도깨비 덕에 부자된 사람 어느 부잣집에서 환갑잔치가 그대먹하게 벌어졌습니다. 사올거지와 시골거지가 잔치집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대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사올거지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야 이 잔치집에서 누가 음식을 많이 얻어오는지 내기하자 많이 얻은 쪽이 적게 얻은 쪽 것을 모두 차지하기로 하는 거야. 어때? 시골거지는 눈만 끈뻑거리고 있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시골거지는 무엇이든지 많이만 달라고 하여 바랑이 불룩하게 음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올거지는 음식은 얻지 않고 제가 무슨 축하하러 온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한쪽에 의젓하게 상을 받고 앉아서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골거지는 음식을 많이 얻어 기분 좋게 그 집을 나왔지요. 그때 사올거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 얼마나 얻었지? 사올거지가 트림을 하며 물었습니다. 시골거지는 자랑스럽게 바랑을 벌려 보였지요. 많이 얻었구나. 음식이란 것은 먹는 사람이 임자야. 너는 이 맛이나 봐라. 사올거지가 손에 쥐고 모래를 시골거지 눈에다 확 뿌렸습니다. 시골거지는 얼굴을 싸안고 무릎을 꿇었지요. 사올거지가 시골거지 바랑을 낚아채어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시골거지는 눈을 쓴버기며 살살 문질렀어요. 그렇지만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아프기만 했습니다. 시골거지는 작대기를 주워 길을 더듬으며 읍내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은 작대기 더듬는 게 왜 저리 서툴지 길 가던 사람들이 다가오며 시시덕 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씨가 이상했어요. 혀 짧은 소리 같기도 하고 말끝이 바람 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장님이 아니라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다. 거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것들은 모두 바보들이야. 지금은 봄이라 저기 버드나무 몸뚱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잖아. 저 물을 눈에 바르고 살살 비비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바보들이야. 거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들 같았어요. 그 사이 날이 저물어 도깨비들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사람이 난 것들이 얼마나 바보인 줄 알아? 저쪽 동네 부잣짓 딸 말이야. 그 딸이 그 딸이 오래 앓고 있는 것은 백년 묵은 지네가 지붕에 숨어서 독을 뿜기 때문인데 반년 동안이나 쓸데없는 약만 쓰고 있잖아. 그대로 두면 그 딸은 한 달도 못 가서 죽고 말걸. 시골 거지는 천천히 걸으며 도깨비들 말에 더 귀를 쫑긋 했습니다. 있잖아. 저기 저 들판 논에 박혀있는 큰 바위 말이야. 그 바위 밑에는 금덩어리가 많이 묻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 논은 옛날에 천석군 부자가 살던 집터 인데 그 부자가 집 뒤란에 있던 저 바위 밑에다 아무도 모르게 금덩어리를 잔뜩 묻어놨거든. 부자는 거기다 금을 묻어놓은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죽어버리고 집터는 나중에 저렇게 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 논이 옛날에는 그 부잣집 집터였구나. 도깨비들은 시시다 거리며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지는 길가로 지팡이를 자우며 갔지요. 지팡이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만져보니 몸뚱이가 미끄러운 게 소양 버드나무 같고 봄이라 몸뚱이에 물이 만져졌습니다. 물을 찍어 눈에다 살살 발랐지요. 까칠까칠하던 모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내 제대로 눈이 뜨였습니다. 거지는 다음날 그 부잣집으로 갔어요. 머슴들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대 따님 병을 고쳐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집 아가씨 병을 고쳐준다고? 머슴들은 어이없다는 듯 옷이 너덜거리는 거지 위아래를 째려봅니다. 조선팔도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와도 못 고쳤는데 그런 병을 내놈이 고치겠다고? 머슴들이 마당 쓰던 빗자루로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거지는 후다닥 뒤란으로 도망쳤지요. 감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이로 뻗은 가지를 잡고 흥청흥청 지붕이로 옮겨가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이놈 어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머슴들은 발을 고르며 악을 썼습니다. 거지는 성큼성큼 옮겨다니며 기화짱을 살폈지요. 기화짱 사이에 지네 꼬리가 보였습니다. 기화짱을 뒤집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네가 저쪽으로 기어갔지요. 거지는 엄지와 검지로 지네 대가리를 잡았습니다. 지네가 손등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거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백년 묵은 지네입니다. 따님 병화는 예사병이 아니고 이 지네가 독을 뿜어 생긴 억지병이었습니다. 이제 따님 병화는 금방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거지는 크게 웃으며 지네 머리와 꼬리를 잡고 길게 느려 보였습니다. 식구들은 진저리를 쳤지요. 거지는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머슴놈들아 어서 불을 피워라 이 지네를 태워버려야겠다. 거지는 머슴들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머슴들과 식구들은 벼락 맞은 꼴들이었지요. 어서 불을 피우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거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머슴들이 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피웠습니다. 거지가 제 손등을 감고 있는 지네한테 나뭇가지를 대자 지네가 나뭇가지로 옮겨갔지요. 거지는 나뭇가지를 불에다 훌쩍 던졌습니다. 지네가 꿈틀거리며 다들어 다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방으로 몰려갔어요. 방 안에서 금방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여자들은 엉엉 울고 남자들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자네는 우리 딸 생명의 은인일세 내 사위가 되어주게나 자녀 아버지가 거짓 손을 잡고 말했지요. 그런 일쯤 가지고 뭘 이러십니까? 거지는 제법 의젓하게 나왔습니다. 처녀 아버지는 바로 혼인잔치 준비를 하라고 벼락같이 서둘렀습니다. 거지는 그 딸하고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어요. 오늘은 당장 할 일이 있으니 머슴들은 모두 연장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거지는 결혼한 바로 다음 날부터 머슴들한테 사위 행세가 시퍼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자는 거요? 머슴들이 딩딩한 상판으로 거지를 노려보았어요. 잔소리 말고 어서 연장을 들고 따라와 어제까지 거지였던 녀석이 이래라 저래라 떵떵거리자 머슴들은 배알이 꼴려 상판을 잔뜩 으등거리며 노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지가 아니라 어엿한 주인집 사위라 머슴들은 하는 수 없이 연장을 들고 나섰지요. 이 바위 밑을 파라 여기는 뭐하러 판단 말이오? 머슴들은 딩딩한 상판으로 거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잔소리 말고 어서 파지 못하느냐? 거지는 호통을 칩니다. 머슴들은 지르퉁한 상판으로 바위 밑을 팠습니다. 이게 뭐야? 누런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벼루만한 금덩어리가 수십 덩어리였지요. 머슴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렸다. 이제부터 나를 깔보는 녀석은 이 금덩어리 파는 자리가 바로 그 녀석 몇 자리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거지는 떡 버티고 서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머슴들은 알았다며 설설 기었지요. 그 사이 거지는 도깨비들하고도 더 친해져서 밥도 자주 내놓고 제사 때는 음식을 한껏 걸게 차려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3, 4년쯤 뒤였어요. 서울 거지가 이 동네를 지나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지 동네를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깨비들이 지나가다가 서울 거지를 보았어요. 저 녀석이 이 아래 부잣집 사위 눈에다 모래를 뿌린 녀석이다. 저 녀석을 어쩔 거냐? 우두머리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좋은 수가 있다. 저 녀석이 남의 눈에다 모래를 뿌리는 걸 보면 모래를 좋아하는 모양이니 저 녀석한테 모래를 배가 터지게 먹이면 어떻겠냐? 좋은 생각이다. 저 녀석을 저기 내가 좋아하는 모래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도깨비들은 억지로 서울거지 입을 벌리고 모래를 잔뜩 부어넣고 강물을 떠다 부었어요. 모래를 넣고 물을 붓고 또 넣고 부었습니다. 서울거지는 배가 북통만 해졌어요. 도깨비들이 막대기로 배를 탁탁 때려 보았습니다. 이야 배가 바위 덩어리 같다. 너는 여기 강가에 그렇게 앉아서 오래오래 살아라. 비가 와서 홍수가 져도 떠내려 가지 않겠다. 도깨비들은 퀘퀘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서울거지는 배가 모래자루가 되어 꼼짝도 못했지요. 배만 툭 내밀고 앉아서 두꺼비 눈처럼 튀어나온 눈알만 끔뻑이고 있었답니다. 돼지 입이 나온 이유 아이들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졌지요. 아이들은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 한쪽 끝이 처마처럼 길게 나와있어서 피를 피하기에 안성맞춤 이었어요. 대낮이었는데도 모기들이 많았습니다. 모기는 어째서 주둥이가 바늘처럼 생겨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알아? 또래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녀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옛날에 빈대 벼룩 이 모기 파리 이런 녀석들이 바다로 낚시지를 갔거든. 그런 죄만한 것들이 낚시지를 갔단 말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모두 바다에 낚시를 던져놓고 찌를 보고 있었어. 한참 보고 있으니 빈대찌가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 빈대가 휘딱 낚아챘지. 그런데 고기가 올라오기는 커녕 오히려 빈대가 제 낚시대를 붙잡고 끌려가는 거야. 모두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서 빈대 낚시대를 잡고 잡아당겼지. 낚시에 물린 고기가 물속에서 휘딱 뒤채는 걸 보니까 멸치 새끼였어. 모두 낚시대를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당겼어. 아무리 새끼지만 멸치라면 이나 모기 그런 것들의 10배도 넘을 텐데 그것들이 물속으로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단 말이야? 한 녀석이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결국 낚시줄이 끊어져서 멸치 새끼를 놓쳤어. 그런데 멸치 새끼를 놓친 게 문제가 아니야. 모두 빈대 낚시대를 잡고 뒤엉켜서 끌어당겼으니 맨 밑다닥에 깔린 빈대는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되다니? 맨 밑에 깔려 몸뚱이가 납작해져 버린 거야. 아 그래서 빈대가 그때 그렇게 납작해져 버렸구나. 모두 웃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빈대가 곁에 있는 벼룩 엉덩이를 냅다 걷어차버렸어. 저만큼 퉁겨간 벼룩은 허리가 굽어버리고 이는 가슴을 차버리자 가슴에 꺼멓게 멍이 든 거야. 그래서 벼룩은 허리가 굽어버리고 이는 가슴에 검은 점이 생겼구나. 빈대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모기 양쪽 뺨을 수십 번 갈겼어. 그래서 모기 주둥이가 그렇게 바늘처럼 길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호되게 갈겼으면 주둥이가 바늘꼴이 되어버렸지. 그걸 본 파리는 제발 살려달라고 빈대 앞에 두 아빠를 싹싹 비벼서 겨우 용서를 받았지. 그러니까 파리가 틈만 나면 아빠를 비는 게 빈대한테 비는 꼴이고 모기는 그때 그렇게 호되게 맞아서 입이 바늘처럼 길어져 주사노트 사람살을 찔러 피를 뽑아 먹는 거구나. 빈대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빈대 때문에 우리들이 모기한테 모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들은 한참 웃었습니다. 대구는 어째서 입이 그렇게 크고 병치는 왜 입이 빗죽 나왔는지 알아? 이번에는 다른 아이가 나섰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바다의 왕 고래가 바다 고기들을 불러놓고 중매를 했어. 대구 차례가 오자 너 병치한테 장가가겠느냐 하니까 대구가 너무 좋아서 하하 웃다가 그렇게 입이 커져버렸어. 이번에는 병치더러 대구한테 시집 가겠느냐 고 하자 입을 삐죽하며 싫어요 하는 바람에 입이 삐죽해지고 옆으로 돌아가기까지 했대. 이번에는 다른 녀석이 나섰습니다. 돼지는 어째서 주둥이가 그렇게 길어진 줄 알아? 옛날 어느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 머슴들이 소나 돼지를 잡으려고 숫돌에다 칼을 갈고 있었지. 소나 돼지 뿐만 아니라 당나귀며 개며 닭가지 모든 가축들이 한군데 모여 누가 잡혀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었어. 그때 당나귀가 나는 날마다 주인님을 태우고 다니니까 염려 없다며 힝 웃는 거야. 그러자 개가 나는 저녁마다 잠을 안잤고 집을 지켜주니까 염려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 달근 날마다 새벽에 울어 잠을 깨워주니 염려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고 손은 쟁기질을 해서 이 집 농사를 지어주니까 염려가 없다고 큰 소리였어. 마지막 돼지가 남았는데 이 녀석은 눈만 멀거니 뜨고 얼굴이 부어 터질 지경으로 주둥이만 길게 내밀고 있었어. 허구한 날 먹기만 했을 뿐인 주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거든. 그래서 돼지 주둥이가 그렇게 길게 튀어나왔구나. 그랬어. 그런데 주둥이를 잔뜩 내밀고 있던 돼지들 가운데서 그날 밤 산으로 도망친 녀석이 있었어. 그게 멧돼지 선조야. 매는 산이라는 뜻인데 멧돼지는 있어도 매 당나귀 맵게 맷손은 없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망친 돼지는 멧돼지 선조가 되고 도망치지 못한 녀석은 그냥 집돼지로 남아서 지금도 맨날 먹기만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동물의 생김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며 보냈답니다. 아이를 기른 개 옛날 황해도 안악당에 온갖 자파를 등에 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황하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하 장수는 결혼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황하 장수는 이 고울 저 고울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보통 한 달 뒤에나 집으로 돌아왔지요. 황하 장수는 아내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져 금세 강아지 티를 벗고 새끼까지 낳았어요. 황하 장수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 대신 자식을 낳아줄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부인이 10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황하 장수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첩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본부인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인은 열 달 만에 몸을 풀었습니다.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을 쏟아 본부인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준 사람은 첩이었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인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첩은 본부인을 내쫓기는 커녕 자신이 먼저 쫓겨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아기 때문에 쫓겨난다면 차라리 아기를 없애는 게 좋겠어. 본부인이 아기 낳은 것을 본 사람은 첩밖에 없었습니다. 첩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고 집을 나와 뒷산에 버리고 돌아왔지요. 오늘 밤에 맹수들의 밥이 되겠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얼어 죽든가. 첩은 본부인이 아기를 낳고 정신을 잃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은 한참 뒤에야 깨어났지요. 깨어나자마자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가 어디 갔지 본부인은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첩이 대답했지요. 아기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아기를 낳으신 겁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죽은 아기를 뒷산에 버리고 왔어요. 본부인은 첩의 말을 듣고 놀라 또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황하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황하장수는 본부인이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지요. 그래도 황하장수는 본부인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식 복이 없는 것을 어쩌겠소. 당신이 아이를 낳고 기절했다니 당신 건강이 걱정스러울 뿐이오. 황하장수는 안방에서 본부인과 마주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황하장수가 마당을 거닐 때 개가 막 마당가로 들어섰습니다.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어디를 바삐 돌아다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황하장수는 숙해를 가볍게 나몰았습니다. 그러자 개는 갑자기 황하장수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당기는 한 것이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여단쳤다고 화가 났나 왜 남의 옷을 물어당기고 난리야 황하장수는 숙해를 쫓으렸고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런데도 개는 달아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옷자락을 물어당겼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개가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지? 황하장수는 개가 옷자락을 물어당기는 것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다. 너를 따라갈 테니 앞장서거라. 개는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황하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숙해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뒷산을 얼마쯤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아기우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서람이 설지 없는 산 속에 웬 아기우름 소리지? 황하장수는 아기우름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앞을 보니 개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억새풀이 우거진 숲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기우름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황하장수는 개가 사라진 숲으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달려온 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산 속에 버려진 아기를 개가 살려냈구나. 황하장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아기가 젖을 먹고 잠이 들자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황하장수는 아기를 산 속에 버린 첩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잿값을 받게 했지요. 황하장수는 아기를 살린 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와 파란 구슬 강가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부였어요. 날마다 강에 나가 낚시대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루는 낚시질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피라미 한 마리가 낚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비쳐 흐르는 강물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참 알 수 없는 일이네. 꼭도 새벽부터 해걸음역까지 지키고 앉아 있어도 고기 한 마리 입질 안하니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늘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안되겠어. 그만 걷어치우고 돌아가야 겠는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낚시 쥐가 움직였어요. 고기가 입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옳지. 드디어 왔구나. 낚시밥을 덥썩 물어라. 고기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낚시밥을 덥썩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낚시대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야 그놈 참 실하다. 이렇게 큰 잉어는 정보네. 할아버지는 다래끼에 넣기 전에 잉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잉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일 다 보겠네. 잉어가 눈물을 글썽거리다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잉어가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잉어를 강물에 그냥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생기를 찾은 듯 우쭐루쭐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또 강변에 나가 낚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반나절도 못되어 열댓마리의 고기를 낚았습니다. 싸가지고 온 점심을 먹고 다시 낚시지를 시작했을 때 낯선 젊은이 가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큰절을 올리더니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용왕님이 보낸 심부름꾼 입니다. 어제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꼭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용군까지 같이 가시지요? 아니 어제 그 잉어가 왕자님 이었단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나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군까지 갈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닷가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바닷가 앞에 서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쩍 갈라졌습니다. 널따란 길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젊은이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용군까지 걸어갔습니다. 용군 앞에는 이미 용왕님과 왕자 그리고 신하들이 나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용군에서는 날마다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치에 불려다니며 용송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마누라를 까맣게 잊고 지냈구나. 며칠째 집에 돌아가지 못했으니 마누라는 나 때문에 걱정이 대상 대상 같을 거야.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용왕님에게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용왕님은 섭섭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며칠 더 쉬었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저의 집사람이 저를 묻혀 기다릴 겁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왔거든요. 내일 떠나겠습니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이따 저녁때 송별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송별회가 끝난 뒤에 잠깐 뵙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자에게도 그만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께 소원이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보시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푸른 구슬을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이 푸른 구슬은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는 귀한 보물이거든요. 집을 달라고 하면 집을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다. 원하는 것은 다 주지요. 왕자와 헤어진 뒤 곧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송별회에는 용왕님과 왕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참석하여 할아버지와 아쉬운 작별회정을 나누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용왕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했습니다. 푸른 구슬을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 구슬 용왕님은 깜짝 놀라는 표장을 짓더니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푸른 구슬은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인데 이를 어쩌지 그것만은 줄 수 없다고 할까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살려 주신 분인데 이까짓 구슬이 문제인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구슬을 드려야지 용왕님은 이렇게 마음먹고 할아버지에게 푸른 구슬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가에 갔다가 사라졌으니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돌아가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푸른 구슬을 할머니에게 내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오 푸른 구슬이오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보물이오 어디 시험삼아 말해볼까 구슬아 구슬아 고래등 같은 귀화집을 다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가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눈앞에 고래등 같은 귀화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느새 의리의리한 안방에 앉아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오 생시오 잠깐 할아버지는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지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푸른 구슬에 대고 말했습니다. 구슬아 구슬아 귀화집의 대걸같이 큰데 집에 먹을 것이 없구나 우리에게 곡식을 다오 그러자 귀화집 옆에 큰 창고가 생겼습니다. 창고 안에는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등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푸른 구슬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푸른 구슬에 대한 소문은 강 건너편 마을에 까지 금세 퍼졌습니다. 강 건너마을에는 욕심 많은 심술쟁이 할머니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소문을 듣고 푸른 구슬이 갖고 싶어 병이 날 지경 이었어요. 어느 날 할멈은 할아버지가 잉어를 낚았다는 강가로 갔습니다. 낚싯대를 펴놓고 잉어가 걸려 올라오기를 온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잉어는 커녕 피라미 한 마리 낚이지 않았지요. 할멈은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씩씩 거리다가 낚싯대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 세월 없이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 죽지 안되겠어 푸른 구슬을 훔쳐야겠어 이렇게 결심한 할멈은 다음날 가짜 구슬을 구해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친척 집에 가고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 대골 같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비단을 파는 비단 장소입니다. 좋은 비단이 많은데 구경을 하시렵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최고급 비단들이지요. 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님 마음씨를 쏙 빼닮았지요. 할멈은 할머니 앞에 비단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을 했지요. 마님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니 하늘이 내리시는 큰 복을 받으셨지요. 댁에 보배로운 푸른 구슬이 있다면서요. 어디 한번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야 어렵지 않지요. 할머니는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푸른 구슬을 꺼내 할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멈은 푸른 구슬을 받아 쥐고 입을 떡 벌렸지요. 전에 보지 못하던 신기한 물건인지라 손때가 묻도록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푸른 구슬을 감추고 가짜 구슬을 내놓았습니다. 두 구슬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비단한 피를 고르자마자 할멈은 돈을 받고 얼른 일어났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멈은 허둥지둥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할멈은 환호성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 앉자마자 구슬에게 소원을 말했지요. 구슬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기와집을 다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 기와집이 생겼습니다. 구슬아 쌀 정가마와 하인 열명을 다오. 그리고 땅은 십만평 소는 천마리 돼지는 오천마리 달근 오만마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할멈이 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생겨났지요. 할멈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구슬을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예전의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 낚시질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형편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배불리 잘 먹고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배를 고른 신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아니? 푸른 구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오늘 당장 찾아나서자. 개와 고양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먼저 어디로 가지? 강 건넌마을로 가자. 그 마을에 심술쟁이 할멈이 살거든. 심술쟁이 할멈한테는 왜? 심술쟁이 할멈이 아무래도 수상해. 할멈이 다녀간 뒤 푸른 구슬이 사라졌잖아. 맞아 그 할멈의 짓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안 가져갔다고 우기면 끝이잖아. 아무 증거가 없는데. 할멈 집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할멈이 푸른 구슬을 가져갔으면 그냥 있겠어? 벌써 구슬에게 소원을 말해 대골 같은 집을 얻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참 참 그렇지 내 말이 맞아. 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 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강 건넌마을 할멈의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막살이 초가집이 의리의리한 귀화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개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할멈이 푸른 구슬을 가져갔나봐 못보던 귀화집이 들어서 있잖아? 개와 고양이는 몰래 대문 안으로 들어가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고양이가 개에게 속삭였어요. 푸른 구슬을 어디에 감춰놓았는지 찾아다닐 필요 없어 나만 따라와 쉽게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양이는 개를 데리고 창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에서는 쥐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우두머리 쥐를 붙잡고는 쥐들에게 호령 했습니다. 이놈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대장을 잡아먹어버리겠다. 지금 당장 이 집주인 할멈의 방에서 푸른 구슬을 훔쳐오너라. 알겠느냐? 예 당장 갖다 바치겠습니다. 쥐들은 쪼르르 창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뒤 푸른 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이는 우두머리 쥐를 풀어주었어요. 푸른 구슬을 입에 문 고양이는 개의 등에 엎여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가운데쯤 왔을 때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구슬 잘 갖고 있니? 그러나 고양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에 구슬을 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개는 불안해졌습니다. 고양이가 혹시 구슬을 잃어버려 미안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구슬 잘 갖고 있니? 구슬 잘 갖고 있냐고? 너 정말 대답 안 할 거야? 말이 맑았지 않니? 구슬 잘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개가 다그치자 고양이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갖고 있어 하고 대답 했지요. 그러자 푸른 구슬은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개는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구슬을 잃어버렸으니 창피하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개는 강을 건너자마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어버렸습니다. 강가에 홀로 남은 고양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며 맥없이 앉아있었어요. 저녁때가 되자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은 살아 꿈틀거리는 고기들을 무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그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어부가 고기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죽은 고기였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고양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발밑에 떨어진 고기를 보았지요.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고양이는 그 고기를 덥석 입에 물었어요. 그런데 단단한 것이 입에 씹혀 자세히 살펴보니 고기 뱃속에 푸른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물 속에 빠진 구슬을 이 고기가 집어삼킨 모양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큰일을 해냈구나. 정말 고마운 고양이에요. 다시 부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재우고 맛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입을 잘못 눌린 죄로 밖에서 자고 음식도 찌꺼기만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는 고양이만 보면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주인에게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원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올린 소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윗집에는 김진사가 살고 아랫집에는 이진사가 살았어요. 식구도 두 집이 다 열식이고 논도 두 집 다 열맞이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윗집 김진사네는 하느님마다 잘 풀리고 아랫집 이진사네는 하느님마다 꽉꽉 막혔습니다. 김진사네가 소 한 마리를 사면 이진사네는 소 한 마리를 팔아먹고 김진사네 곡간에 곡식이 꽉꽉 들어차면 이진사네 곡간에는 곡식이 야금야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김진사네 집에서는 날마다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이진사네 집에서는 날마다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랫집 이진사가 윗집 김진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식구의 살림도 엇비슷한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자네 집은 해마다 살림도 늘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은 해마다 살림도 줄고 식구들이 다투기만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진사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김진사는 허허 웃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될 걸세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게나 당장 가서 자네 아들 덜어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보게 그러면 수가 나나 그럼 수가 나지 이진사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거라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 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도 망령이 드셔도 톡톡히 드셨나 봐 송아지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간대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가 있나요 다시 김진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놈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네 망령 들었다고 욕만 잔뜩 먹었다네 김진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럼 이렇게 해보게 자네 며느리 덜어 소금 한 가마니를 요 앞 개울물에 담갔다가 꺼내오라고 하게 그러면 좋은 수가 나나? 아무렴 이진사가 다시 집에 와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소금 한 가마니를 요 앞 개울물에 갖다 담갔다가 꺼내오너라 며느리는 어이가 없는지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가 아버님도 참 망령이셔 소금을 물에 담그면 죄다 녹아버릴 텐데 칠시평생 사시면서 그런 이치도 모르셨어요? 며느리도 말을 들을 생각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김진사네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것도 도저히 못하겠네 며느리가 당최 말을 들어야지 김진사가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걸 잘 보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거라 이에 김진사네 아들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냉큼 외양간에 가더니 송아지 고삐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붕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서는 송아지 고삐를 잡아당겼어요. 송아지가 안 올라가려고 버티니까 이놈의 송아지야 우리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라 신다 하며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 와서 송아지 궁둥이 좀 받쳐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와서 송아지 엉덩이를 민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우르르 나와서 밀어라 당겨라 영차 영차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한참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다가 김진사가 안 올라가거든 그만두거라 하니까 모두들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예 소금 한 가마니를 요압해 울몰에 갖다 담갔다가 꺼내오너라. 예 며느리도 군말 않고 부엌에 가서 소금 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끙끙 힘을 써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냉큼 달려가서 마주들더니 개울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김진사가 그만두고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하니까 또 군말 없이 소금 가마니를 들어다가 부엌에 갖다 놓았습니다. 김진사가 이진사를 보고 이게 집안이 잘 되는 수일세 식구들이 서로 믿고 힘을 합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네 했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나무꾼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면 산속까지 쫓아왔고 밭일을 하러 가면 밭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무꾼은 강아지를 몹시 귀여워했어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산골에서 강아지는 나무꾼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무꾼은 집 근처 텃밭에다 참깨를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었더니 참깨는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참깨알을 풍성히 거두어들여 동마다 가득하게 기름을 짤 수 있었지요. 나무꾼은 강아지에게 참기름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몸은 손으로 잡지 못할 만큼 매끈매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줌을 누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지? 혹시 산짐승이 내려와서 물어간 게 아닐까? 나무꾼은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말았지요. 강아지가 돌아온 것은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역이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몹시 피로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다 왔기에 저 모양이지? 정말 알 수가 없네. 나무꾼은 그날 밤 자지 않고 강아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아지는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나무꾼은 강아지가 눈치채지 않게 그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강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몇 번 짖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호랑이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었어요. 바위 뒤에 숨어 지켜보던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들은 어슬렁어슬렁 다가가 강아지를 애워 쌌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벌룸거리고 있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떡 벌리고 강아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호랑이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몸이 매끈매끈하여 호랑이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호랑이가 강아지를 삼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왔지요. 나무꾼은 그제야 강아지가 왜 매일같이 땀에 흠뻑 젖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들과 밤새도록 숨바꼭질을 했구나. 나무꾼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를 이용하면 호랑이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는걸. 이튿날 나무꾼은 노끈을 준비하여 참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참기름을 잔뜩 먹이고 참기름에 목욕까지 시켰지요. 밤이 깊어지자 나무꾼은 기름 먹인 노끈으로 강아지의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들이 나타났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묶은 노끈의 한쪽 끝을 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잠시 뒤 강아지가 깨갱거리자 호랑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지난번처럼 강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호랑이 입속에 쏙 들어갔다가 똥구멍으로 나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호랑이들이 강아지를 삼키고 뱉어낼 때마다 노끈에 꿰어졌어요. 그리하여 얼마 후에는 호랑이 일곱 마리가 굴비처럼 엮이게 되었습니다. 신난다 호랑이들을 모두 잡았네. 나무꾼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벗겨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지. 호랑이를 잡은 강아지 덕에 나무꾼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개가 똥을 먹는 이유 옛날 어느 어촌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집에서 개와 수다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어부는 식사를 마친 뒤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부를 보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반겼지요. 그러나 어부는 개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다를 깨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다라 간밤에 잘 잤느냐? 오늘도 고기잡이를 나가야 하니 많이 먹어라. 어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수다를 밥그릇에 먹이를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수다를 좋아하는 전복과 개,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였습니다. 개는 불어온 눈길로 수다를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다를 순식간에 먹이를 다 먹어 치웠지요. 그러자 그릇에는 생선 가시와 전복과 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어부는 수다를 밥그릇에 자신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담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그릇에 입을 대며 속으로 투덜거렸지요. 주인님은 정말 너무하셔 수다를 개는 날마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나한테는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나 주니 말이야. 수다를 고기를 잘 잡는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뭐 집에서 놀고 먹나?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집을 지켜주고 있잖아. 수다를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오면 뭘 해? 내가 없으면 다 도둑맞아버릴 텐데. 개는 자신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수다를 얄미웠습니다. 수다를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이렇게 결심한 개는 어떻게 하면 수다를 쫓아낼 수 있을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수다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다를 바닷속에 뛰어들어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어부는 오후가 되면 수다를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와 수다를 시장에 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개와 수다를 저녁밥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이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이지 주인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수다를 담장 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선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럴 거야. 주인님은 시장에 가면 생선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야 돌아오시잖아. 개는 수다를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수다를 골탕 먹일 한 가지 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수다라 배고프지? 응,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것 같아. 식성이 좋은 수다른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수다를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달아 나고 있었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개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생선 한 마리를 입에 불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다를 놀라 소리쳤어요. 그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 나. 어부는 부엌에 자신이 먹을 물고기와 수다를 해줄 물고기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어부의 몫인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 이 생선은 주인님이 너한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거든. 개가 웃으면서 말하자 수다른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너는 일찍 잠이 들어 주인님이 하는 말을 못 들었겠지만 나는 바로 옆에서 들었거든. 주인님은 부엌에서 생선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 우리 수다리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 상을 내려야겠구나. 내일 저녁 때는 내가 먹는 생선을 주어야지. 나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 귀가 얼마나 밝은지는 알고 있지? 알고 말고 주인님이 정말 이 생선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지? 수다른 생선을 바라보며 황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주인님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늘 특별히 대접해 주시니. 이렇게 생각하니 수다른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만 감격해하고 어서 생선이나 먹어. 그걸 먹고 힘을 내야 내일 또 열심히 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알았어. 욕심이 많은 수다른 생선을 먹으면서도 개에게 같이 먹자고 말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개는 그런 수다리 더욱 얄미웠습니다. 욕심꾸러기 수다라 혼자 실컷 먹어라. 내일부터는 아무도 너에게 생선을 주지 않을 테니까. 개는 수다리 생선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먹성이 좋은 수다른 어부가 며칠을 두고 먹는 생선 한 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물고기를 다 팔았는지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팠지 내가 저녁을 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어부는 개와 수다리에게 이렇게 말한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부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져서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내 생선을 훔쳐먹은 게 누구냐? 어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다리 어부 앞에 나섰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선을 먹었습니다. 어부는 수다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는 왜 허락도 없이 내 생선을 훔쳐먹었느냐? 내가 그동안 특별히 너에게만 생선을 주었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하여 수다른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어부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그 광경을 보고 콧노래를 불렀지요. 알터니가 쏙 빠진 것 같이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개가 어부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생선을 지키는 것은 저의 의무인데 이번 일로 주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다른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생선을 혼자 먹어 치웠습니다. 한편 수다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어리석게도 개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해야 주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면 주인이 용서를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다른 그날부터 바닷가에 머물며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바닷속에 들어가 밤낮 없이 물고기를 잡아들였지요. 수다른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수다른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닷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 위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닷가에 나왔다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수다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어부는 달려가서 수다를 안아 일으켰지요. 수다라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수다른 간신히 눈을 뜨고 어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인님 저는 개에게 속아서 주인님의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인님이 생선을 제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했다는 개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았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수다른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수다를 잡아놓은 생선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어부는 수다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너를 오해하여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개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수다를 쫓아내려고 장괴를 쓰다니 이제 너한테는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도 아깝다. 앞으로는 똥만 먹도록 해라. 어부는 개에게 음식 대신 똥을 먹는 벌을 내렸습니다. 개는 그때부터 똥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똥, 된장, 이야기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먼 곳으로 실집 장가를 보내고 단둘이 지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내서 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팔리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먹을 것이 아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놓아두고 집에 가서 똥을 놓고 올 수도 마려운 똥을 참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지에 싸겠는 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참다못해 풀숲에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누웠습니다. 아, 시원하다. 할아버지는 나뭇잎으로 밑을 닦고 자신이 눈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자 누가 사내왔다가 이 똥을 밟기라도 하면 어쩌지 똥을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는걸. 할아버지는 국잎 끝에 똥을 나뭇잎으로 싸서 산골짜기에 있는 개울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으로 싼 똥은 물살을 타고 아래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앞 개울까지 흘러갔지요. 한편 개울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울물에 헹구고 있던 할머니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게 뭐지? 나뭇잎으로 싼 것이 떠내려오네. 할머니는 빨래를 하다 말고 그 이상한 물건을 건졌습니다. 나뭇잎을 벗겨내자 노르스름한 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웬 된장이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산신령님이 보내주셨나? 할머니는 된장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감이 산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할머니는 빨래를 서둘러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개울에서 건진 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이 다 끓어갈 때쯤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지요. 영감 하루종일 나무를 하느라 시장하시지요.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놓았으니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알았소. 할아버지는 손과 발을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오랜만에 할머니 끓인 된장국 맛 좀 볼까?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술 떠먹어 보았어요. 된장국 맛이 왜 이래? 할아버지가 얼굴을 징그리며 이렇게 소리치자 할머니도 된장국을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된장 맛이 아니라 똥맛이네. 할머니, 대체 무슨 된장으로 국을 끓인게요? 글쎄,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나뭇잎에 쌓인 된장이 떠내려오길래... 뭐라고?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된장이 아니라 내가 산에서는 똥이란 말이요. 예? 그럼 이게 똥된장이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답니다. 똥으로 된 섬 까마득히 먼 옛날 우리나라에 장길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길손은 보통 거인이 아니었어요. 키가 얼마나 컸던지 머리가 구름 위에 있었으며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몇십니를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몸집이 큰 만큼 먹는 양도 엄청나서 한 끼 식사에 쌀을 수십섬씩이나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길손의 배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한 번도 배가 다 찰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고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장길손은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 지방에는 평야보다 산이 많아서 변홍사를 적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남쪽 지방은 변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쌀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장길손은 이집저집 찾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인심 좋은 남쪽 사람들이 장길손을 가엾게 여겨 쌀을 수십섬이나 모아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길손은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지요. 밥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장길손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장길손은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비추어 보았어요. 그러자 몸에 맞는 옷이 없어 나뭇잎으로 겨우 아랫도리만 가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길손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도 제대로 된 옷을 입어 보았으면. 그래서 장길손은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옷 한 벌만 지어 주실 수 없나요? 남쪽 지방 사람들은 정말 인심이 좋았습니다. 장길손을 위해 남쪽 지방에 있는 배를 모두 모아서 옷을 지어 주었어요. 장길손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 옷이 생겼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길손이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그의 몸이 해를 가려서 백리 밖까지 그늘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농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자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길손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소매자락에서 바람이 일어 집과 가축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쪽 지방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밥을 먹이고 옷까지 만들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놈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장길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국 장길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북쪽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길손이 남쪽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은 어느새 북쪽 지방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북쪽 지방 사람들은 장길손만 보면 모두들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장길손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장길손은 너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돌, 흙 등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마구 주워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닌 걸 먹었으니 소화가 될 리 없었지요. 장길손은 몇 걸음 못 가서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토해냈는지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큰 산이 바로 백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길손이 흘린 눈물은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못 먹을 걸 먹어서 그런지 설사도 나왔습니다. 설사는 흘러내려 태백산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똥덩이가 튀어 멀리까지 날아갔는데 그것이 바다에 떨어져 제주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만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바가 생기고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지혜는 더욱더 오래가는 법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자연스레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통해 후세에게 전해주기에 옛날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